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17도, 안동 17도, 구미는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. 낮 기온은 대구 23도, 안동 24도, 구미도 24도로 어제보다 약 1, 2도가량 기온이 높겠는데요. 그래도 계속 평년 수준을 한참 밑돌면서 서늘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. 위상영상 보시면 오늘은 우리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종일 받으면서 하늘이 계속 흐리고 또 오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. 자세한 작변은 하십니다. 대구의 이 시각 기온 17도, 고령 18도 보이고 있습니다. 낮 기온은 대구 23도, 고령도 23도로 날이 서늘하겠습니다. 문경의 아침 기온 17도, 김천 18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낮에는 문경 24도, 김천 23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. 안동의 현재 기온 17도, 예천 18도로 출발합니다. 낮 기온은 안동 24도, 예천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포항의 아침 기온 18도,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최고 3미터로 일겠습니다. 이번 주는 내일부터 다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크게 오르면서 우리 지역은 또 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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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